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현재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지금쯤 이런 얘기를 좀 풀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70개의 기출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수능수학에 만개의 전략이 있다더니 이제 개수로 뭔가 밀어붙이기로 한 거예요, 선생님? 뭐 이런 약간 의아심이 들기도 하겠네요. 그럼 지금 공부가 약간 손에 잘 안 잡히고 너무 방대한 미션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다.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들으세요. 선생님 저 공부 진짜 잘 되고 있고요. 1월달이 저 인생에 막 최고 하이를 찍었어요. 공부와의 어떤 밀도, 학습력에 있어서 아니면 의욕과 그 실행력에 있어서 그러면 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 지금쯤 꼭 한번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못 잡겠네. 라는 사람들은 선생님 얘기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 지금부터 앞으로는 꽤 많이 치일 거예요.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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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주하는 건 아니고 이미 좀 치였어요, 1월에. 수능 실전 개념을 빨리 완성해야지 했는데 잘 안 되죠. 양이 많아. 그래도 완강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출도 해야 된다는 기출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기출하는 게 맞아 사실은. 그런데 기출을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방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시중 기출문제지 막 과목별 한 1700문제 정도 되거든. 세 과목 하면 5000문제예요. 기출 강의들 되게 뚱뚱하죠. 그래서 기출을 내가 마스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금방 기출해야 돼 라는 얘기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고 금방 또 이제 NJ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2월에 NJ 해야 돼는 NJ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BTK 수원을 개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기출은 부족해. 기출은 한계가 있어라는 얘기. 그래서 수능에 사실 뭐가 나올지 잘 몰라. 어머 그런 무대책이 있나. 뭐가 나올지 모른다니요. 기출은 부족해. NJ를 왕창 풀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들려올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여름쯤 되면 모의고사. 선생님도 모의고사 많이 내요. 실전 모의고사를 해야 돼. 실무를 해야 돼. 실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과정에 자기중심이 없으면 계속 치인다니까. 아 쟤는 다 했나 보다. 뭔가 시기별로 모의고사를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잘 들어보면 마치 본인은 다 한 것처럼. 아니 그 친구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보스를 막 풍겨요. 다 해야 돼. 그런데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특히 고3이. 이걸 다 수행하려면 보통 제수삼수합니다. 양측으로 그걸 해내는 거죠. 그것도 진짜 열심히 할 때나 되는 건데 그 루틴과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다시 앞에 제목이 뭐였죠? 우리겐 70개의 기출이 있다. 보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에 공통과목 기준이에요. 예시문항이 있고 6평, 9평, 수능 시험지 4개가 있어요. 2023학년도에 6평, 9평, 수능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17개의 시험지가 있는 거거든요. 평가원에서 출제한 여기에 공통이 있죠. 수원, 수2가 35개씩 딱 있어요. 뭐 기준이냐면 사전문항이. 여러분. 개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거부터 하세요. 이게 정석 아닐까요? 수원, 수2가 새로 들어왔잖아. 수원, 수2가 완전 공통감으로써 수능, 수학이 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딱 35개의 기출이 나왔다고. 이게 그렇게 완전 다 예상치 못한 아니면 앞으로도 완전 신형만 나오는 스타일일까? 안 그래요. 이 안에 여러분 평가원 사이트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전문항을 단원별로 분류만 해도 아, 이게 단원별로 어떻게 나왔구나가 보인다니까? 그게 이 여러 종류의 잡단, 기출, 커리큘럼들에 이렇게 다 그냥 흩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다 킬러 아니야. 킬러 몇 개 없고 중킬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지만 조금 힘이 들어간 사점들이 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원별로 다 풀어보고 내가 좀 약한 거 있으면 강화시키시고 나중에 말이야 여러분, 선생님들 진짜 엔제랑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강의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때 말이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최근에 이 기출들을 다 풀어봤는데 말이야 다 공부도 열심히 찾아서 해봤는데 나 수혈이 약해. 발견적 출원 15번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혹은 나 수2인데 비율 이런 걸 써서 하는 건 할 줄 아는데 수2가 극한 조건이 좀 강화된 건 유독 안 되더라고 이게 다 요즘 나오고 있는 주대들이 있거나 구간별로 잘라서 함수 구간별로 결정된 함수만 나오면 아주 생소하더라고 이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자신의 니즈를 충분히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엔젤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래 수혈이 충실하게 반영된 엔젤 뭐 있어? 나 그것 좀 추천해줘. 이렇게 여러분 게시판이나 메가스터디 우리 게시판 아니면 타 사이트 게시판 이런 데 가도 만약에 발견적 출원이 강화되어 있고 그걸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엔제가 뭐죠? 그것이 삼각함수 도형이 사인 코사인이 조금 수준 높게 출제되어 있는 실무는 뭐죠?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때 밑에 달리는 답글 추천글들은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봐요. 서로 그런 대화가 오가야 돼요. 근데 기출은 부족하니 엔젤을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세고 세고 많은 기출이 겉돌아서 문제인 거지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안 중요하냐고요. 그 엔젤와 기출을 부당하게 대립시키는 모든 언사들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코어 기출을 마스터하고 그걸 이렇게 그걸 이렇게 살찌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커리큘럼을 시작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순진 장군이 그러셨대요. 전하 소신에게는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열세척의 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나침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미 수능평가원 기출 4.70개가 공통과목만 해도 70개가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라는 그러한 치이는 상황에서 빨리 이렇게 벗어납시다. 가능합니다. 이럴 만큼 열심히 하는 2월 한번 계속 달려보시고 3월까지 계속 고고해 나갑시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 만납시다.